오늘 성장은 새로운 시장입니다. 우리의 천사진은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방사, 로봇 분양 물류, UAM, 우주 항공 등 다양한 직관 산업 협력으로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더욱 성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장을 되기로 우리가 먹고 한 바를 달성하고 사면의 예를 믿고 투자해 주신 많은 동반자분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